창피하게 수아한테 차인 거 어떻게 말하냐. 현장 폭격. 너 뭐하냐? 너네 엄마가 그러셨잖아. 너 바이크 타는 거 미루라고. 아 진짜 어이없네. 그러게 엄마가 타지 말라면 타지 말아야지. 니가 우리 엄마 마피아냐? 마피아래. 야 스파이겠지. 아 그거 놔 그거 놔. 둘 다 나쁜 놈들 아니냐? 흠. 미만이냐? 나도 있거든. 좋은 말로 할 때 치워라. 야. 야 한소준. 야 한소준. 야 한소준. 안소준. 왜 이렇게 치워라고. 진짜 아침부터 체력나는 게 있어. 내 옷에 또 얼굴 도장 찍으려고? 아. 쏘리. 한 눈 팔지 마라. 뭐? 정신 딴 듯 빼고 다니지 말라고. 그럴 시간에 공부나 너 좀 더 하든가. 또 또. 나 이제 다 외우거든. 대정태세문단세. 예성현중 임명성. 황인효. 현숙경연. 청소년.